이 중 못 치우는 게 아름다운 신고하 경고도 하지 말거라 자, 늘 장성의 모든 지역을 잡혀보았습니다 정상하자, 숨어들고 자가 없었습니다 맹중 다행이다 어둠까? 저느부터 이곳을 경고한다 어둠가 황궁할 때까지 야한 소맹을 금하고 고을 밖으로는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던데 저희들은 저놈들을 데리고 청령산으로 가라 청놈들은 청놈의 일을 내야 하는가 저놈들에게 눈을 주어 길을 내게 하고 한양몬이 꿈을 외울수록 가 나아예, 이랬중에 아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문해 주십시오 전하! 그들은, 나를 처음에 재배하게 오셨도록 많이 내게 주십시오 벌어죽둔 마를들, 명들은 명팀에 달려있으며 전합니다! 당장 쇠가! 당장 쇠가! 당장 쇠가! 당장 쇠가! 당장 쇠가! 고맙습니다.